존 케이지 1912년 9월 5일에서 1992년 8월 12일 매국의 작곡가로 음악에 오연적 요소를 도입한 4분 33초라는 작품으로 유럽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도안학부의 장안 등 독창성 넘치는 활동을 하였다. 191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하였다. 포모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H. 카울엘 A. 스앤베르크에게 작곡을 배웠다. 1936-1938년 시에트레코니시스쿨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타악기만으로 앙상부를 조직하고 1951년경부터는 독자적인 음악사상에 입각하여 문제작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. 또 1952년 독일의 도나웨신겐에서 개최된 현대음악지에서는 4분 33초라는 작품을 발표 음악의 우연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. 오늘날 우연성이나 불확실성은 작곡기법의 하나로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. 주요 작품으로는 이메지너리 랜디스케이프 넘버4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서트 베리에이션즈 아이 등이 있으며 또 두안악부의 장안 등 독창성 넘치는 활동도 하였다. 주요 작품으로는 직접 연준하게 구매한다는 기록을 도입했다. 오늘의 주요 작품을 도입하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